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.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그는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,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%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, 또 강제동원,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%나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.